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예상한대로 대선기간 내내 그 양반이 큰 부담이 되겠구나.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씨가 매일매일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사실 조언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설령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리가 자린 만큼 들을 생각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또 그 자리에 앉으면 현명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깨우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싫든 좋든 간에 당의 모든 체제는 대선 승리에 맞춰져야 됩니다. 당대표건 원내대표건 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경선 후보의 지원 부대다. 이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씨의 언행을 보면 누가 경선 후보인지 이따금 헷갈릴 정도로 인사권 행사라든지 또 대선 선관이 구성돼 대해서도 할 말 특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마구 쏟아냅니다. 주연이 누구인지 조연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했듯이 이준석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 대선 레이스 내내 윤석열 후보에게 큰 부담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 것 같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습니다. 원래 성향이나 특성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모르긴 몰라도 사적인 욕심까지 어우러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 29일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준석 씨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그의 소신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하게 되면 어떤 발언을 하든지 간에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씨도 그런 소신을 당 내에서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과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씨의 소신에 공간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갖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바로 당에 해를 입히는 행위이고 또 특히 윤 후보의 표를 갉아먹는 일이고 또 상대방을 아주 노골적으로 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면 그 문제를 묻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나가서 당내 문제 특히 당 경선 후보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문제를 호주할 미주할 다 이렇게 불고 다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합류를 사실상 거부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준석 씨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하려면 속값을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더 얹어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 영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위입니다. 속간 문제라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모셔야 됩니다. 푸려면 다 얹어야 됩니다. 정권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윤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이렇게 당대표라는 젊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때 반복됐던 일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씨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초기에는 상황이 좋으면 김종인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후보 곁에 더러붙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영역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다가 나중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나면 후보 또는 대표가 엎드리는 모양새로 가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오곤 했습니다. 뭔가 꼭 항상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 과정은 꼭 영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뭔가 찍어 먹어봐야 하는 느낌으로 꼭 그 다음 단계에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톱으로 나서기를 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기 힘드는 그런 독서를 퍼붓습니다. 전투 지휘 능력으로 실적이 있거나 이뤄지는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마치 이준석 씨는 영성위원이지만 정치계를 두루 섭렵한 마치 현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또 바쁩니다. 그날 같은 날 이준석 씨는 mbc 라디오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판세는 오리무중으로 대선 때까지 굴곡이 몇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선거 당시에 51대 48이었습니다. 양당 포결집이 일어나면 3에서 4% 승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이준석의 입으로 3, 4%에서 선거가 결판될 것이다. 이준석의 이야기를 듣자면 3, 4%는 박빙성부라는 이야기죠. 그건 박빙성부가 일어나면 그쪽의 3, 4%대로 승리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부지런한 말, 솜씨, 달변이 대선 레이스가 끝나는 날까지 표를 깎아먹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봅니다. 말수를 좀 줄이고 모든 그런 관심과 초점이 후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준석 씨의 타고난 천성이 그렇게 생기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기지 않은 사람 함께 그렇게 하라는 것은 또 무리한 부탁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연이 주연처럼 행동하는 아주 기이한 그런 대선 경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조연이 주연처럼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 또 올바른 것은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죠. 조연은 조연 역할을 하고 주연은 주연 역할을 하고 유권자는 유권자 역할을 하고 각자가 주어진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이 보이는 것은 조연인 소위 당대표, 젊은 당대표가 주연인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이한 대선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어느 장소에 드는 누구든지 간에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라디오 출연 같은 것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은데 주변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조언을 해서 가능하면 이준석 씨의 목소리가 크게 돋보이지 않도록 그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